오늘은 Panic Hook을 어떻게 쓰는지 좀 보겠습니다. Panic Hook라는 게 Rust에서 Panic이 있을 때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매번 같은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Panic 마크로를 이용해서 바로 Panic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항상 이렇게 나와요. Threads, Thread 이름, Thread Main, 그리고 Explicit Panic, 그냥 이런 마크로를 썼다는 뜻이고 그리고 어디서 문제가 일어나는지, Source Main, Line 2, Column 5, 여기서 그 문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No, 만약에 자기만의 메시지를 넣고 아니면 에러 정보가 있을 때는 이렇게 좀 다른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Thread Main, Panic, That, Oh No, 우리가 썼던 Oh No가 나오고 아니면 Let X Equals and Parse, 이를 들어서 어떤 U-Waste을 만들려고 했고 Unwrap을 했지만 당연히 이걸로 U-Waste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에러 정보가 나와요. Called, Result, Unwrap on an Error Value, Parse, Int, Error, Kind, Invalid, Digit,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Panic이란 게 사실은 깜짝 놀라서 Panic이란 그런 거 있잖아요. 경악하고. 근데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Panic이 있을 때는 되게 진정하게 프로그램이 어떤 에러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 프로그램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기 전에 차분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쓰고 메시지를 쓴 다음에 Unwind the Stack. 그게 Stack에 있는 그 메모리를 하나씩 치우고 다 치운 다음에 이제는 그 프로그램이 종료되는데 사실은 Panic이란 단어가 좀 웃기긴 해요. 어쩌면 그 개발자가 깜짝 놀라서 그래서 Panic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Panic Hook. Panic Hook이라는 게 사실은 Standard Panic이라는 모듈이 있어요. Standard Panic 그리고 이런 메세지가 있어요. Panic Set Hook. Set Hook을 하면 Panic 할 때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메세지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설정할 수 있어요. So I use Standard Panic. How do I use Panic? Panic Set Hook. Set Hook이 Box, Dyn, Fn, PanicInfo, Standard Sync.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제일 기본적인 Panic Hook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Box에 들어가야 되니까. Box New. 왜냐하면 이게 Trait Object. 이건 나중에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Panic. Explicit Panic. 원래는 Explicit Panic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반적인 Panic이 아니라 우리가 Hook를 설정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에러 정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Set Hook을 했으니까 Panic 할 때 여기 Set Hook 안에 있는 우리 코드를 보고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메세지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정보가 당연히 필요하니까 There was a problem. 이런 식으로 쓰면 바로 여기 There was a problem만 나오고 여기서 My Custom Message. 이렇게 메세지를 써도 Panic Hook가 먼저니까 그냥 그대로 There was a problem.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Hook에 있는 것만 나와요. 그럼 이 Custom Message. 만약에 이거 프린트를 하고 싶으면 이거 그 Variable Name 변수 이름 정하고서 자 Info. Info라는 게 있고 PanicInfo struct. 모든 Set Hook를 할 때 이런 Info를 쓸 수가 있어요. Info. PanicInfo. Documentation. 이렇게 할게요. OK. PanicInfo. PanicInfo를 가지고서 그 안에서 제일 기본적인 정보가 바로 여기 Payload. Payload이라는 메태드가 있고 이 Payload가 조금 특이한 게 뭐냐 하면 그냥 String이나 그런 게 아니라 Ref, Dine, Any. Standard과 Static은 많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Any라는 게 Downcast. Downcast라는 메태드가 있고 그거를 이용해서 Concrete 타입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This will commonly but not always be a Static Stir or String. 그래서 Payload를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바꾸려고 해요. Concrete 타입으로. 그리고 이게 왜 사실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에 Panic 속에 또 Panic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Panic이 아니라 Abort. Abort가 돼요. Abort가 아예 포기하는 거고 그게 진짜 Panic하는 거예요. 그래서 Static을 치우지 않고 Stack Unwind Stack Unwind Unwinding with Stack 아예 하지 않고 그냥 Panic 속에 Panic 있었으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이제 OS를 다 치워야 돼요. 여기서 Panic 속에 Panic하면 Windows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Thread Panic to Process Panic. Aborting. 그리고 여기서 Process didn't exit successfully. 좀 이상한 Status Stack Buffer Overrun. 이게 당연히 좋지는 않고 그리고 여기 Playground에서 보시면 Playground가 Linux를 쓰니까 다른 메세지가 나와요. Thread Panic. Will Process Panic. Time out. The monitored command. Dump the core. 이런 거 대부분 원하진 않죠. Panic Hook를 설치할 때는 좀 더 특별하게 Panic도 다시 Panic이 일어나지 않게 신경 쓰시는 게 좋고 사실은 이렇게 Abort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Panic 속에 Panic의 Abort가 아니라 그냥 Panic하지 않고 그냥 Abort를 하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뭐 Panic을 Panic을 안 하면 어느 정도 파일이 만들어진 파일이 조금 더 작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Cleanup Code 이런 코드가 없으니까 그냥 딱 포기하고서 OS한테 다 네가 지워달라고 하니까 파일이 조금 더 작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 최대한 작은 파이너리를 만들고 싶으시면 이런 거 쓸 수가 있어요. Profile.release Cargo Cargo Run 이런 식으로 Release 그럴 때는 Panic 속에 Panic이 아니라 일반 Panic도 Abort가 될 거에요. 근데 대부분 99%의 경우는 Abort 말고 제대로 된 Panic이 좋아요. 더 깔끔하게 근데 일단 해 볼게요. There was a problem 지금 Abort를 하는 중 Status.overrun 이게 좀 못생긴 에러 코드가 나왔고 하지만 파이너리 자체가 조금 더 작으니까 그거 원하시는 분도 계세요. 오케이 그래서 OK PanicInfo let's payload equals match info.payload payload .downcast ref stir OK 아 Info Got some PanicInfo 에러가 있었고 에러가 있었고 에러가 있었고 다 다 다 다 OK, Downcast 2.0.. 아, 이런 식으로 하여서 이거.. 자, 오픈인터널.. 그의 반응은 안내를 위한.. 이 반응은 아니다. 이렇게 직접 잘 프린트를 할 수가 있고, Info도 그렇고 아니면 Panic Info라는 스트럭트도 바로 프린트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Payload를, Payload Method를 안 쓰셔도 그냥 직접 프린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nfo가 Panic.MyCustomMessage. 그래서 그런 Info를 바로 프린트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조금 재미있는 가짜 예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RAND가 있어요. RAND RNG.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가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Shutdown Database. 여기서 Panic Hook를 쓰는 이유는, 만약에 그 소프트웨어가 Panic 됐으면, 프로그래밍이 끝나기 전에 따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거 좀 정지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Shutdown Database라는 게 있고, Hour가 있고, 어쩌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Result. Result도 써야 돼요. 그리고 안 될 수도 있는 이유는, 시간, 시간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정지시키고, 이게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시간, 일하는 시간에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정지시키고, 그러면은 성공하는 거고,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Shutdown Stuff,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케이 잘 됐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24시간 밖에 없는데, 24 이상이면 뭔가 좀 이상한 에러가 있어서, Format. Internal Error. Hour H. Shouldn't Exist.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6에서 18까지는 괜찮고, 24 이상이면 문제가 있고, 좀 되게 이상한 문제. 그리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아예 포기하는 거에요. 일하는 사람 없으니까. Hour H. Is Not Working Hours. Can't Shut Down. 그냥 포기.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FUNCTION Get Hour. 바로 이것 때문에, RAND 크리에이터를 쓰는 거에요. 먼저 RAND 크리에이터에서는, RAND의 기본적인, 임의적인 숫자 나오게 하는 거에요. RAND의 기본적인 숫자 나오게 하는 거에요. RAND의 기본적인 숫자 나오게 하는 거에요. RAND의 기본적인 숫자 나오게 하는 거에요. 0에서 30. 그래서 여기서 우리, 우리 소프트웨어, 누가 실수를 해서, 가끔 24가 아니라 30까지, 누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간단한 펑션을 만들었고, 엉뚱한 펑션.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내용은 기본적인 숫자 구축이 되는 거에요. 프랑션을 만들고, Let's mute. DB. itas. up. DB. data. push. Some data. 아무거나 To String Software broke somehow 그래서 이런 Set Hook를 할 때 Box New 이런 식으로 끝나기 전에 아 Panic이 끝나기 전에 이런 여러가지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Something went wrong 한국어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먼저 이거 메세지가 나오고 그 다음은 PanicInfo도 좀 프린트할게요 PanicInfo 이것도 프린트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LetHour Equals GetHour 이게 0에서 30까지 그리고 Match Shutdown Database Hour 이게 어쩌면 잘 될 수도 있고 OK가 나오면 그것도 알려줘야죠 이것도 알려줘야죠 프린트 Shutting Down Database At Hour O'clock 그럼 다 잘 됐고 만약에 에러가 있으면 이게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시간이거나 아니면 엉뚱한 수채가 들어왔으니까 Couldn't Shutdown Database Because E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Panic이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되게 여러가지 설치가 있잖아요 이것도 표시하고 이것도 표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해보고 정지시키는 거 해보고 그리고 Results이니까 당연히 Unwrap 하고 싶지 않고 어쩌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그냥 안전하게 프린트를 하고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Software broke somehow 여기서 그전에는 Something went wrong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hutdown Database 해보고 Shutting Down Database At 15 O'clock 그럼 성공했고 하지만 이거는 Because Hour 19 사람들이 이미 퇴근했으니까 Can't Shutdown Database 그리고 엉뚱한 숫자가 25 이상 그 숫자가 또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요 Couldn't Shutdown Database It's because internal error Hour 25 shouldn't exist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메세지를 다 볼 수가 있고 파닉은 되는데 파닉이 끝나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그 아무거나 표시를 할 수가 있고 그냥 2번지 파닉만 일어나지 않게 조심하시고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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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